이사우 씨 그리고 바울 해치 무대가 1번입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강승률의 사랑으로가 2번입니다. 누구 눈을 마주치는지를 보면 돼. 자,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합니다. 참고로 1번, 2번이 아닌. 이거 떨린다. 신중하게 고민하시고요. 1번, 2번 중에. 1, 2등 할 때 그때 같아요, 지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순위 프로그램에 나와서 1, 2등 다투고 이러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저는 그냥 강승윤 씨 여기 거들어들이러 나왔으니까. 잘 되기만 바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이 너무 예쁘고 멋있게 생긴 분들 많이 오셨어요. 선생님, 잠깐. 이런 건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노래가 1위가 어딨냐고 계속 그러셔놓고. 아니, 뭔 사정이 있나 보냐고. 자, 오늘 제가 1991년 차트로 다시 돌아가 봤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순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이종 씨. 그 젊었을 때 왜 이걸 그렇게 싫어했을까.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참 기쁨인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경규 씨도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실 것 같아요. 유세윤 씨가, 발표지 씨가. 제가요? 됐어요. 옛날에는 그 순간이 되면 항상 들어온 순회아가. 맞아. 다른데, 다른데 역시. 우리가 빨리 들어옵니다. 자, 91년 여러분의 인기가요 7주 연속 1위. 그리고 오늘 밥원의 초와 함께 2019년 새로운 무대를 선보인 가수 이상호 씨. 91년 당시의 19위였지만 오늘 새로운 1위 후보가 된 탈바라기. 사랑은 과연? 아이고. 2019년 지금 1위.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탈바라기의 감정연수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축하드립니다.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